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시벌로우 새끼가 우리 못바게 안으로 가야겠지? 이렇게 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? 이리 이리 시위 다시 한 번. 자 이리 이리 언제까지 다시 일할 수 있는 거야. 좋은진 대표 그만해 주니까. 올라가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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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. 고생들과 중간생들까지 지금 청소년들까지 도움이 그만한 건 아닙니까? 어르신들 너무 잘했지만 하나는 꼬부를 났어. 시작하려고 또 좀 비교해. 아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저 지금 와서 몰라요. 저 사람 아니에요 혹시? 그러니까 저 사람. 아니 지금 금방 와가지고는 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또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간에 잠자는 그 사람이 또라이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 시간에 뭐죠? 그러니까요. 자기 직업이나 뭐 모든 게 다 탄로가 나는데 무슨 이제 와서 또라이라 그래요. 여기 와서. 어이가 없네 진짜. 경찰은 뭐예요? 네? 저는 이제 왔는데 경찰은 뭐하냐고. 아 그러니까 뭐 그냥 멀리 그냥 보내는 게. 부산 경찰도 좀 정신 좀 차려야겠네요. 아 저 민어! 생긴 멀쩡하게 생겼던데. 아니요. 아 그래요? 생긴 것도 또라이에요. 아이고 우리 미녀 입에서 또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참. 뭐하지만 그래도 이쁘네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수고하세요. 네.